불공평한 사회 안에서 양심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까요? 예를 들면 본 해퍼가 암살 기도를 했다 히틀러에 그럴 수도 있고요 꼭 암살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양심이 역량이 다르고 다 각자 삶이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불공평한 사회 안에 이 사회는 언제고 불공평했어요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내 양심 안에서부터 그런 공평함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는 양심이 승리하게 만들겠다 내 마음 안에서는 공평이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안 되면요 바깥에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? 아니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공평을 외치다 보면요 그 다음 현실은 더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? 저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이 승리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 암살을 기도를 하건 본 해퍼처럼 독립운동을 하건 뭔가 이런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운동을 하건 양심 선언을 하건 그거는 각자 자기 양심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 근본은 뭐냐고요? 육바람이래 양심 원칙이요 양심 원칙이요 우리 삶에서 원칙과 상식이 구현되자 구현되는 사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모든 사회적인 어떤 운동의 모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? 양심과 상식이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 만들어보자 다 그렇게 외쳤는데 다 하나같이 똑같은 소시오패스 짓거리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? 그걸 막으려면요 자기 내면에서 원칙과 상식이 승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야 그 사회 운동이 그 혁명이 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